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당근맛이고 이거 버터맛 이거 생선 맛 거의 다 했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배고프지 먹을 사람? 야 엄마는 사이즈가 하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? 네 엄마는 최고 해줘 엄마는 최고 엄마한테 뽀뽀해줄래 엄마한테 아오 여기 아오 여기 사실 쌀떡, 물도가 안가린 분인데 본혁떡을 좀 먹으면 당연히 맛있겠죠?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오빠 이거 먹을래? 시키려면 상상 없이 그냥 이거 집중 아무튼 아무것도 없었나? 짜잔 이건 안에 스트로베리잼이 있네 야 양 맛있어? 야 야 야 야 퀘 hayır 포켓몬 치즈 노깃 아 맛있겠다 야 안이 봐봐 종이 있어 포켓몬 스티커네 포켓몬 스티커네 파일 같은데 역시 파일 파일이야? 보여줘 우와 냉동볼 뭐지 넣었나지 우와 떠보기 똑같이 모양을 알 수가 없네 설명서를 봐야겠어 어머 피카츄 메타몽 안 되겠다 얘들아 이거 봐 우리한테 신을 해주려고 했는데 피카츄랑 메타몽이랑 거북이가 있대 메타몽 메타몽 맘에 들어? 안 뜨거 아 뜨거 너 맛이 어때? 응 오늘 너무 영원해 소 초밥 만들어 먹으라고 이것도 주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먹어? 우리 예전에 손이 깨끗해? 그냥 씹어 먹어 고소해 맛있어 먹어봐 진짜 맛있어 어떤 벌레야? 물고기 알이지 물고기 알 물고기 알 맛있어 맛없어 이거 물고기 알 같아 이거 맛있으면 소주가 몇 병이었어 네가 먹어보고 느껴지 아빠가 말했잖아 슬라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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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안 주지? 씹어봐 용기를 내서 담배구아 뚱뚱하지? 잠깐만 어...살쪘어?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살만 있어요? 응 커피 타고 오우 오우 안 먹어? 이거 오징어인데? 먹자 나도 있어 아 이건 맛있어 오징어 맛있어 오징어 맛있어 진짜 먹어보고 맛있다고 줘달라고 하지마 먹어보고 맛있다 뭐 주지마 심지어 올려야지 주문에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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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로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여자들이 머리 쇼옹 리본 없다고요 여기 보세요 오 오지 맞아요 왜 따라오세요 아저씨 오 뭐야 아 진짜 왜 따라오세요 엄청 부드러워 아 또 왜 아리비 날라간다 백칠이니까 다 못 넣어 적금 넣으면 못하겠어요 그거 내가 어이구 어디로 화장에 갔지 어? 벽지어 먹는 건가 설마 왜 이렇게 안 돼 단백질 음 넓적했던 게 왜 이렇게 얇아져있지 확실히 치즈 넣어야지 더 맛있어요 아 아고 음 음 아우 다 끊어져있지 음 음 컵라면이 3500원에서 좀 가격이 나가는데 가치가 있어 맛있어 어디 거야 요제 삼양 남편은 다이어트 도시락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이거 포켓몬 튜구나 이게 어 그게 엄청 맛있어 원래 꼬부기인데 엄마 먹을래 엄마 근데 원래 꼬부기 꼬부기 맛있겠다 엄마 하나 먹으면 안 돼 맛있다 한입 먹어 내꺼 먹어줘 내꺼 니꺼 먹어도 돼? 뭐 필요 없어? 내꺼 먹어줘 왜냐면 나는 많이 먹을 수가 없거든 그럼 요만큼만 먹을게 네 같이 먹어 엄마는 요만큼만 먹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느라? 맛있어? 응 맛있지 아니 다이어트 하느라 이거 뭐하고 안 먹고는 거야 아니 여보 또 한 대 다 다 먹지마 자세히 바라봐 아이 귀엽다 알았어 이거 맞으면 이제 아플 것 같아 엄마가 발을 맞으면 왠 조그만 발인지 이렇게 많이 컸어 엄마 손바닥만한 발이 잘 잤어 아기야? 귀엽다 잼 발라서 우유는 안 먹어 아 이거 뚜껑이 이게 아니구나 오오오오오 까꿍 아 이거 오늘 어떡하냐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혹시라도 검사를 하게 되면 울 거예요 안 울 거예요? 안 울 수 있지? 그럼 나갈 거야 뛰쳐나간다고? 응 안 두려워 너가 원한 애가 안 나와도 절대 울기 없지 한 번도 안 되기 어디 오오오 빨리 다시 한번 마지막 에어 파일 파일 파일이야? 엉덩이 fue 넌 다리 볼까 봐. 진화. 페르시온. 우와.. 이거 아래 초코야? 자연 누가 엄마한테 한입 잡 써보세요 라는 말을 할까? 잡고 왔어. 어? 안돼! 잠깐만 너 지금 이 빨입에 있잖아. 안돼 안돼 가만있어 가만있어. 타임 타임 타임. 기다려봐 기다려봐. 어! 야 너 뭐해? 아우 야. 타 타임 타임. 아 이거 뭐야 이거! 자, 움직이지 마. 전부 다 움직이지 마. 이러고 자는 거야? 아프니까 좀 자야. 우와, 내꺼, 내꺼, 내꺼. 예쁘지? 되게 두고. 널 위한 스케줄을 또 샀던다. 요리할 수 있게. 같이 놀아주기. 맛있는 밥 해주기. 같이 딱지 접기. 같이 딱지 갖고 놀기. 우리 혼내지 말기. 엄마가 너네 많이 혼내니? 예. 왜 혼내는 것 같아, 엄마가? 어, 우리 숙제 안 한다고. 숙제 안 할 때? 어떻게 혼내는다, 엄마가? 야, 빨리 숙제해야지. 아빠 이제 온다고. 빨리 숙제하고 정리해. 자. 그렇지. 그렇지. 아, 한 번만. 한 번만. 저한테 이거 파세요. 저 약간 눈 사이가 멀어서 눈 좀 이렇게 붙이고 싶었거든요. 저한테 파세요. 저한테 파세요. 이거는 저 거예요, 거기. 아, 저한테 파. 아! 스티커는 안 돼요. 왜냐하면 여기는 저희 집이니까요. 너 나가. 나가세요. 너 나가. 나가. 비도 오고 마음이 좀 계속 다운다운이야. 맛있는 거 못 먹어서 그런가? 맛있는 거 아무튼 못해. 지금도 라면 먹고. 맞아. 기다려. 이거 먹으면 좀 나아질까? 기다리고 있는 거야. 이거 안 나아지지 않아, 설탕으로. 아, 설탕이 많아서? 맞아. 자극적인 거 먹으면 일시적이야. 너 좀 일곱살처럼 말해줄래? 너의 기분 좋아? 그냥 유치원 안 가서. 유치원 안 가서 좋아? 엄마의 기분은? 엄마의 기분은? 어떤 거 같아? 앵그리 보드 같아? 엄마의 마음은 오늘 흐려. 아이고, 그냥 잘 거야. 사진 찍어줄게. 하나, 둘, 셋. 엄마 와봐. 아, 죽으세요. 아니, 그렇게 흰자를 뛰지 말고. 저기요. 왜? 알았어. 방을 안아. 아, 알았어. 알았어, 안 느껴. 아, 귀여워. 알았어. 동투도 굿트도 라미! 호이 3,000원 1,000원씩 운동은 요건 치코바 양념 3,000원 이내었 비네 별도 안 돼 다리가 저렇게 징그러는데 사이컴해 샵 물 냉이인데 소스가 있어 그래도 잘못 섞었나 설마? 아니겠지? 아니야 아니겠지? 저 사람은 제 그 괴물이 와 진짜 맛있다 오이 너는 이거 안 먹을 거야? 오이 거의 오이탕인데 오빠 말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내일 삼겹다 왔어 아 이따 떨떡 음 음 음 난리가 있네 살 빠진 거 봐 어머 야위였어 그치 몸무게 90kg가 야위였다고 그럼 90kg 밑으로 떨어진 게 야위인 거야 그렇지 90kg 밑으로 떨어진 게 야위인 거야 그렇지 90kg 밑으로 떨어진 게 야위인 거야 와 킹크랩 바 킹크랩 바 킹크랩 바 저거 맛있는 건데 어? 저거 블루잖아 블루 레드도 아니고 어 비싼 거 아 브로콜리 밥은 거의 안 먹고 이제 이거 먹어요 아 뜨거워 닭 안 씹는 카레 이렇게 이렇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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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방귀 위에다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밑으로 너무 좁다 보니까 샤워기가 여기 이렇게 싹 다 난리도 아니여 그리고 이 쪽에 이 공간이 어우 쉣 제가 아기 청소하는 이유가 있어 남편이 여기서 음주감으로 쇠아기 여기 화장실? 응 아빠한테 얘기 좀 해줄래? 쓰레기 1차로 다 버렸고 똥 싸면 별륵에 물 안 내요 누가? 아빠가? 그건 아니다 엄마! 엄마는 아니야? 아이고, 이 덤비 소리 더 깨끗 나는 정옥 같다 어? 어? 마라톤 꼬바루 꼬바루 쌀국수 탕수육 맛이야? 뭘 할 건? 꼬바루 왜 이렇게 뭔가 이건 좀 팽이 시린다 먹은 거야? 야 당면이 이렇게 색깔이 투명해가지고 아닌 것 같거든 근데 맛있네 꼬바루도 이렇게 안에 이렇게 우리 엄마 우영은 난리 났어 계속 카톡해 너무 재밌다 몇 부장이네 끝날까봐 아쉽다 동둑둑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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둑 얘들아 이제 이거 필요 없지 거의 한 2주 이상 반치되어 있어 그러면 누가 비워주는 거야 이거 이제 필요 없는 건 좀 버릴게 그런 거 같아 내 버릇은 안 돼 안 갖고 놀잖아 근데 내 버릇은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 버릴 수 있는 게 뭐 있을까? 이제 함부로 버리면 안 돼 갑자기요? 물안경이에요? 한번 보여주세요 어머나 이거 영화관 안경이네 3D 사놓고 그렇게 쓰지를 않네요 진짜 뜯어보지도 않았어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지우개 청소해 주는 건데 이게 상품이 없어진 거 같아요 이거 선물 받았는데 진짜 좋아 연필깎인데 다 깎여봤어 수동 포기 못해 수동 포기 못해 수동에 갬성이 있죠 수동에 갬성이 있죠 진짜 엉망 칭찬되는 거 와 나 6학년 3반이었네 근데 수동 부분은 처리SOеров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고 연필만 있거든 지우개가 저희 집에 이 테이프를 쓰기 전에 일단은 1단계로 먼저 써줍니다 이렇게 있는 테이프 나와서 딱 써줬으니까 애들이 너무 많이 쓰고 좀 누르면 이건 빨리 주네 7살 만 돼도 다 하더라 진짜 테이프 다 없애버리고 싶다 너 왜 그 의자에 앉아있냐? 이게 너무 궁금했어 이건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소스래가지고 너무 멋이 없잖아 이거 뭐야 요런 밥덕가리도 있네요 양은 요정도 되네요 이렇게 먹는 거 맛나?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되는 건가? 어머 맛있잖아 오징어다 생각하고 샐러드가 맛있을 수 있구나 내가 먹어본 샐러드 중에 거의 역대급인데 신선해 밥이랑 샐러드 흰색 바둑돌 흰색 바둑돌 흰색 바둑돌 음 이거 이거 소울경들한테 진짜 인기 많다고 해서 한번 사봤는데 준이가 순식간에 있는 거야 이거를 흰색 바둑돌 대여했습니다 이게 하나에 12,000원인데 이거 다 합해서 2주 동안 18,000원에 대여 흰색 바둑돌 흰색 바둑돌 흰색 바둑돌 흰색 바둑돌 흰색 바둑돌 그래서 말이야 뒤돌아본 남자의 입에서 시뻘근 피가 흘러내려왔어 처찍 처찍 방 건너편에서 엄마한테 환한 목소리로 들였다 흰색 바둑돌 너 또 동생 괴롭혔지? 엄마가 적당히 하라고 했어? 안 했어? 장랑하는거야? 너한테 지금 화내는 게 아니고 엄마가 흰색 바둑돌 흰색 바둑돌 주인공 엄마가 아픈데 조금 쉬면 안 될까? 엄마 엄마 아픈 데 조금 쉬면 안 될까? 제가 탈모가 있어서 탈모 샴푸를 한 번씩 보내주셨는데, 감사합니다. 뭐 그러고 저번에도 보여주는 게 여기였는데, 아직 안 썼네. 향이 너무 좋던데 탈모로 효과는 아직 모르겠어요. 어디? 응. 어... 제가 한번 날려면 어떡해? 나는 거 아니야? 한번 확인해봐. 나는 건지 안 나는 건지. 바퀴벌레 아니지? 얘 바퀴벌레는 거 아니야! 야! 야 이거... 그러다가 걔 사라지면 아빠 여기서 잠 못 잔다. 우리가 보니까 무서운 거야. 그러니까 우리 익숙해지게. 뭐 적응되라고 지금 풀자리 있는 거야? 아니 우리 집에 뭐 고양이나 강아지 키워? 이거 언뜻 보면 어딘지 모르겠어, 이렇게 보면. 베란트 저 밖에다 풀어줘야 돼, 알았니? 환영한다. 환영한다고? 그럼 질리 정리에 들어오지요. 야 사슴벌레 이렇게 있네. 이런 걸 읽어보면 돼. 뭐 먹냐 얘네들아. 헉! 얘들아! 통날개를 흔들면 날아간대. 야 빨리 닫아. 야야야야. 얘네 어디 갔어? 모르겠는데? 어? 야! 너무 귀여워. 뭐가 귀여운데 이해가 안 가네 엄마는? 아 너무... 웅비소다가 반하게... 반했어? 찡했어. 찡했어? 응? 처음 엄마 혓바닥 들어갔어. 손바닥이잖아. 아... 세상을 즐기한다. 저걸 먹는... 완전 멋지다. 수컷사마귀를... 암컷... 암컷사마귀가... 수컷사마귀를... 먹은 만에 힘이 있음. 수컷사마귀를 살 수 있어. 수컷사마귀를... 으아... 어떡해... 다 막았으면 못 튀어나오고... 이제... 대들 날면 안 돼. 안되는 사람 없니? 아까보다 왜 이렇게 커 보이냐... 아 어떡해... 날면 나 기절할 것 같아. 애기야... 먹으려고... 그렇지. 그렇지. 옳지. 다.. 제발 타..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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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어지마.. 안 돼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잘 버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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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늦어졌어 안 돼.. 안 돼.. 안 돼..